네 반갑습니다. 도듀튜브입니다. 도듀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곳곳에 빈 소식이 있는 하루이기도 한데요. 다들 안전 운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와 기아의 같은 집안 싸움이지만 왠지 이 모델의 등장으로 새로운 바람이냐 아님 기존 정상자리의 수성이냐가 판가름날 키를 가진 그랜저 풀체인지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랜저 풀체인지 이제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과연 언제쯤 우리에게 보여줄지가 관건이죠. 현대로서도 이제까지 만년 2등이었던 기아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하며 위기감에 휩싸였지만 준 대형 시장만은 내줄 수 없게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 제네체스 브랜드를 합쳤을 때는 현대가 기아의 판매량을 앞서지만 이미 단독으로는 현대 기아가 판매량만 보면 이미 기아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디자인을 보니 준준형 SUV 시장 역시 녹록치 않은 현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아의 이런 성공은 무엇보다 디자인의 승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K5, 소렌토, 카니발까지 모두 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호가 더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대의 소나타, 선더펜은 약간 애매하죠.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좋은데 좀 과격하다 못해 괴상하다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차의 모든 모델이 다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아니죠. 아반떼, 투싼, 그랜저, 펠리세이드, 스타리아 역시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이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죠. 하지만 이 역시 현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신형 투싼의 경우는 신형 스포티지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면 대결이기에 승패의 판결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펠리세이드 역시 텔룰라이드가 만약에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국내 대형 SUV 시장의 독점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출시 당시 초반에 상당한 관심과 인기를 받았던 스타리아 역시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신차 특수 효과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다 보니 카니발의 판매량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자리가 유력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그랜저인데요. 그랜저는 현대의 상징적인 모델이자 국내 내수 판매에서는 현대의 가장 효자 모델이기도 하죠. 최근 몇 년 전부터 SUV 시장의 돌풍에 세단들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 와중에 세단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장 베스트셀링 모델의 기록은 소나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소나타가 이제 단종설까지 나돌 정도로 판매량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은 소나타의 재고가 쌓이면서 국내 생산 공장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고 생산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현대의 베스트셀링카가 무색할 정도로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나타의 난해한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고 곧 있으면 나올 5미터가 넘는 대형 그랜저와 K7에서 K8로 변경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차급이 애매하게 되었다는 평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나타와 그랜저사의 모델 출시설까지 나돌기도 했었죠. 이전 도두튜브 영상에서도 마르샤가 소환되고 있었다고 한 번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현대기아의 전동화 모델 역시 점차 영역이 확대되어가며 경쟁력이 감소하는 소나타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나타의 단종설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가 단일 모델 연간 판매량 최대 기록과 12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던 소나타 모델을 그리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예상이기도 한데요. 도두튜브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소나타 단종은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국내 내수 판매에서 10위에 랭크되고 있고 현대가 전동화 모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소나타의 네임밸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그랜저 아래의 모델들은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에서는 현재 전동화 모델의 집중함과 동시에 그랜저 풀체인지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시기일 텐데요. 그래서 현대의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가 예상보다 늦춰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랜저 풀체인지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올해 연말도 모르겠다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2022년 상반기 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의 판매량이 꾸준하게 인기 행진이고 상품성 강화 모델인 르블랑 역시 인기에 가세하면서 5년 연속 국내 판매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점과 그랜저를 현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율주행 레벨 3단계에 적용을 위해 현대가 레벨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시점이 2022년 하반기로 밝힌 만큼 이 시점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율주행 레벨은 몇 단계까지 있고 3단계는 과연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분류의 단계에 따르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레벨 0은 주행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단순히 경고하고 일시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요새 신차들의 옵션이나 기본 제공되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후축방 충돌 경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레벨 1은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 가속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옵션이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의 조향 또는 감, 가속 중을 모두 수행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레벨 2인 셈이죠. 여기까지는 신차들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단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상용화될 레벨 3의 경우는 시스템이 주행을 돕는 레벨 2를 넘어서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앞차를 추월하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차량 제어와 주행 환경을 동시에 인식하고 주행하는 것인데요. 다만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가 예상될 경우 운전 제어권 이왕을 운전자에게 요청해야 하기도 하는 레벨 단계이기도 합니다. 레벨 4는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는 점을 레벨 3와 동일하나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을 이왕하지 않고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수준인 셈이죠. 끝으로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인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무인 주행차를 일컫는 말이며 자율주행의 지역 제한이 되는 레벨 4와 다르게 지역 제한이 없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스템이 전체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를 그랜저 풀체인지에 적용하기 위해 출시를 더 늦출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물론 현대가 2.5 단계 수준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레벨 3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시스템이 전체 자율주행을 하는 만큼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떠안기 부담스러운 현대가 2.5 단계로 일단은 피해갈지 모른다라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죠. 확실한 건 지금의 레벨 2 단계보다는 그랜저 풀체인지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K8 3.5 가솔린에 적용된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간에는 그랜저 풀체인지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위기의 현대가 그랜저 풀체인지의 현재 판매량에 만족하며 최신 자율주행 기술 탑재 등을 위해 출시까지 뒤로 미루면서 내년 하반기 출시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하느냐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랜저 풀체인지의 새로운 소식도 나오는 대로 도도튜브가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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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